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 하얀등대 쪽에 낚시를 나와 봤습니다.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. 저 혼자 있습니다. 낚시꾼들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원투를 치보려고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. 한번 해봤는데 보레멜이 보레멜 시합이 좀 괜찮네요. 여러분들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고기를 제가 확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제가 보레멜을 한수를 해봤습니다. 한수가 한 게 아니고 못 왔으면 나오는 족쥐를 제가 못 왔으면 이렇게 지금 살아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고기는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빼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빼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아웃이가 잘 됐지요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랬습니다. 한 한 20 정도 첫밤이 22 거든요. 한 21 정도 고기는 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는 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고기는 살아갔습니다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도다리 낚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파도도 없고 물도 좀 맑고 해서 제가 오늘 도다리를 도전을 해봤는데 도다리를 도전을 해봤는데 오늘은 도다리는 현재까지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내일 물이 더 좋으면은 내일 물이 더 좋다면은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물이 더 좋으면은 제가 낚시를 안 할 것이고 물이 더 좋으면은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